애교가 배우고 싶어요 A, E, G, Y, O 애교구나 강제 소환 애교를 소환된 스타 혜리입니다 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약 스타로 떠오른 그녀의 필살기 이장민 단 1초만에 광대 승천하게 만든 바로 이장민입니다 숨길 수가 없네요 싫어요 이것도 귀여워 보여주세요 한 번만 그룹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강제 소환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애교 하나로 CF계를 평정한 그녀 이제 렴함까지 진출했는데요 저는 사실 애교가 없어요 이 무슨 망발입니까? 저는 저희 그룹에서 청순, 섹시, 귀여움, 예쁨, 비타민을 맡고 있어요 다른 분들 뭐 맡고 있어요? 나이, 눈웃음, 바보 혜리씨 괜찮아요? 그녀에게 과연 애교란 뭘까요? 빛 애교라는 빛을 받아서 혜리라는 사람을 대중에게 알린 것 같아요 애교가 배우고 싶어요 A, E, G, Y, O 애교란 강제 소환 애교를 소환된 스타 혜리입니다 3프로그램을 통해 일약 스타로 떠오른 그녀의 필살기 이 장면 단 1초만에 광대 승천하게 만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숨길 수가 없네요 싫어요 이것도 귀여워 보여주세요, 한 번만 빛이 내린다 아, 진짜 귀엽다 감사합니다 그룹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강제 소환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애교 하나로 CF계를 평정한 그녀 이제 드라마까지 진출했는데요 저는 사실 애교가 없어요 아, 이 무슨 망발입니까? 저는 저희 그룹에서 청순, 섹시, 귀여움, 예쁨, 비타민을 맡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뭐 맡고 있어요? 나이, 눈웃음, 바보 혜리씨, 괜찮아요? 그녀에게 과연 애교란 뭘까요? 빛 애교라는 빛을 받아서 혜리라는 사람을 대중에게 알린 것 같아요